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구요 오늘 주가 움직임은 시장 대비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움직임이다 라고 해도 지금 금요일날 괜찮은 양봉을 뽑아줬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은 고가 라인을 소화해 줬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실적 이야기 드렸는데 날짜를 잘못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어 인베스팅을 잠깐 보면은 24일입니다 24일이고 아마 그 하루 차이로 인터내셔널이 발표를 할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은 8월이 맞을 겁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그 잠정 실적 잠정이라기보다는 예상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홀딩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철강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아무래도 시장 내에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의 실적 여기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LG엔솔의 잠정 실적은 굉장히 좋았죠 지금 SDI의 전망치도 나쁘지 않고 대부분 다 증가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아마 그 실적 이슈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또 한 주 동안 매매하실 수 있고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은 시장이 어떤 일정한 패턴이나 혹은 어떤 가는 종목들 가는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지만 또 그 안에서 엇박자를 몇 번씩 주기 때문에 가는 걸 따라가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또 그렇다고 다른 종목들을 보자니 가격대가 좋고 자리가 좋아도 움직이질 않고 밑으로 빠지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 거의 한 2주째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역시나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지금은 시장의 바닥을 잡아주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 다른 나라 해외 증시보다 훨씬 더 먼저부터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하락폭으로 크게 열려있다 이런 관점보다는 계속 시장이 박자를 잡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흐름을 잡지 못하는 것 이게 좀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뒤에는 생각보다 반등이 좀 쉽게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퓨처엠 입장에서는 사실 시장 걱정을 우리가 딱히 크게 할 필요까지는 없죠 흐름 자체가 워낙 좋고 지금 되게 어려울 것 같았던 이 전고점 42만원 라인까지도 오늘 장중에 고가 라인으로 도전해줬습니다 오늘 5.4%까지 올라갔다가 종가가 40만 8천원까지 내려왔는데 오늘의 종가 움직임 종가 형성된 자리 이런 거 나쁘지 않죠 왜냐? 금요일날 종가가 39만 8천 5백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뭐라 그랬죠? 오늘 시가가 만약에 40만 원 위쪽으로 뜨면은 그러면 이 40만 원에 대한 방어가 나와줄 확률이 높다 이제 이 아랫라인들 다 들어가고 우리가 오늘 이제 봤던 가격 라인이 39랑 40이었거든요 39만 원과 40만 원 39만 원에 대해서는 딱히 침범을 하지 않았고 지금 40만 8천 원에 끝나줬고 수급을 보면은 보험 투신 연기금이 오늘 매도를 하긴 했지만 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기관의 매도는 딱히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매도는 아니었다 외국인들의 매도 역시 지금 금요일날 17만 주를 매수했는데 오늘 매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만 7천 주 그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온 게 만 6천 5백원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일부 매도는 지수 따라서 움직이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 그때 좀 딸려 나온 매도가 대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앞으로의 뭐 주가의 방향이나 어떤 추세나 그 다음에 현재 최근에 나와주고 있던 이런 기관 기관 우위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뭐 딱히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관점 좀 그대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2차전지 메인 기업들 실적 7월 대부분 중순 지나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뭐 은봉 형태로 조정이 나온다거나 해도 우리가 뭐 가격적으로나 일정상으로 쫄만한 구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어쨌든 시장의 주도 업종은 아직까지 2차전지가 맞아요 오늘 2차전지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뭐 PNT나 뭐 하나기술이나 뭐 장중에 이제 뭐 코인테크나 이런 애들이 급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그 얘기는 뭐 에코프로도 장중에 올라가기도 했죠 장 막판에 투매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시장은 어쨌든 간에 2차전지를 가지고 지수를 컨트롤 하려는 그 움직임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코스피 쪽에서 LG엔솔이 큰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 그거는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최근에 코스피 쪽에서 2차전지 관련해서 가장 좋은 탄력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포스코 퓨처엠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정도였죠 SDI랑 LG워크 또 최근에는 2차전지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의 어떤 포지션 그 다음에 향후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실적 발표가 뒤쪽에 있는 게 더 좋죠 그 압구간 동안은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바 다음 주 금요일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월요일 오늘 10일이니까 2주 정도 딱 남았습니다 2주 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메인 기업들이 다 발표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잠정치나 혹은 예상치 모두 나쁘지 않다라는 거 확실히 다른 업종들 대비 2차전지 쪽에 실적이 좋은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시장의 난이도 이런 것들 다 따지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그냥 딱 보고 가면 되는 거 그거 하나 시장은 지금 그냥 바닥을 좀 확인을 해주고 저점을 잡아주고 투심을 좀 끌어올려 주면 됩니다 지금 퓨처엠도 그렇고 홀딩스도 그렇고 약간 따라 놓는 포지션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포스코 그룹 주들 뿐만이 아니에요 에코프로 애들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엇박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기존에 영향력을 발휘하던 메인 종목들 힘 못 쓰는 애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투심의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이 꼬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부분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뭐 포스코 퓨처엠의 흐름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뭐 나쁘다라고 할만한 거는 없다라는 거 신고가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의 포지션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드리긴 했는데 지금 가격적으로 그냥 하나에요 40만원 지켜주고 신고가 영역 도전해주면 되는 거 요거 하나만 우리가 기다리면 되니까 그 구간에 앞에 이제 40만원을 찍는 뭐 은봉의 캔들 이런 거 내일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크게 우려한다거나 걱정한다거나 뭐 쫀다거나 이런 포지션을 잡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충분히 기다려 볼 수 있는 일정이고 이번 주에 아무래도 CPI가 주중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경계심을 조금 올려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떠올리면 CPI에 대한 경계감이 일단 내일 그 다음에 모레도 작용이 될 거고 그러면 시장이 전체적인 반등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힘들 거예요 대부분 또 오늘과 같이 제한적인 종목들만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CPI 발표는 지금 약간 가는 종목들만 가는 시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포스코 퓨처엠이기 때문에 퓨처엠한테는 딱히 나쁜 이벤트는 아니다 만약에 CPI가 정말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기존의 주도 종목들은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 거고 밑에 이제 저점 잡고 있는 종목들이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향후 한 1, 2주의 일정에 포스코 퓨처엠에 크게 불리한 점은 없다라는 거 요 정도만 딱 인지하고 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해 드리면 될 거 같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막 이렇게 멘탈 나가가지고 마인드 흔들리고 그럴 포지션은 저는 그럴 위치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저점은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주는지 그 차이지 지금 위로 올렸다가 빼고 위로 올렸다가 빼고 가격 라인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지수의 어떤 그 포인트 위치는 그래서 시장의 난이도가 더 높은 거거든요 이게 지수의 위치 자체는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의 어떤 그 시장의 약세는 굉장히 큽니다 진짜 뭐 한 2% 빠진 것 같은 그런 시장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좀 멘탈 컨트롤 잘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 드리니까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쿠 피처임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나이도 높죠 저희랑 한 주 또 이럴 때 매매하면서 멘탈 마인드도 좀 회복하고 좋은 결과도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